내가 말하고 싶어서 자기는 죄인이래요. 자기는 하나님 가까이 가기 싫었대요. 왜냐면 죄가 너무 많아서 너 죄가 너무 많아서 네 이상으로 죄를 줬다고요. 기도할 하나님이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. 그래서 더 기도할 하나님. 그리고 하나님 너를 놓지 않겠다. 이 시간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데려가 주겠다.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, 소리 질때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토할 것 같고 지금 확실하대요.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세요. 교회 처음으로 해주세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넌 몸이 흔들리고